Q. 공 Palm POM 부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잔실수도 많았고 여전히 좀 보완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래도 아쉽게 지긴 했지만 G2 경기에서는 그전 경기보다는 조금 더 실수도 많이 줄이고 POM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고 있어요 음 뭐 그냥 라인전 단계에서 큰 실수만 없으면 제가 충분히 게임 리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뽑았는데 아쉽게 G2 경기는 그걸로 이제 완전히 굴려서 이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음 일단 출발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조금 음 아쉽고요 아 모르겠어요 일단 남은 경기에만 집중하려고 하고 있어요 음 국제대회 처음 나오니까 조금 기대하는 거 되게 많았는데 딱 진짜 기대만큼 호텔이라든가 뭐 이런 외적인 부분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음 여러 국가의 이제 선수들하고 인사도 하고 하니까 조금 재밌어요 재밌는 것 같아요 막 어디 나가서 놀고 뭐 그러진 않았는데 음 밥을 한번 밖에서 먹었는데 물가가 굉장히 싸더라고요 싸고 맛도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네 그렇게 느꼈어요 뭐 안 아쉬운 경기는 없었지만 그중 아쉬운 제일 아쉬운 거라면 역시 방금 경기가 거의 승기를 다 잡았는데 놓친 게 조금 아쉽네요 음 뭐 아무래도 베티랑 한아비 제외하고는 저도 마찬가지고 북이나 샤오씨 같은 경우도 국제대회는 처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긴장이 거의 다 풀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팀원들은 아직 조금 긴장을 한 것 같아서 긴장만 잘 풀리면은 저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훨씬 잘할 수 있으니까 네 너무 욕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아직 물론 IG랑 경기를 안 치르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씩 다 붙어보니까 저희가 저희가 잘했을 때를 생각하면은 그래도 다 이겨볼 만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실수 줄이고 저희 할 거 잘 집중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응원해주시는 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아직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가 국제대회 경험이 아직 없어서 큰 무대 경험이 없어서 긴장을 좀 많이 하고 해서 조금 슬로우 스타터 느낌으로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으니까 팀원들이나 저나 너무 비난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